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보이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에 무언가 보이는 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에 막다른 골목이 보였다면 하는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끝난다는 암시이며 모르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꿈은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난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구원과 보이는 꿈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보이는 꿈은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무리가 무지개처럼 보이는 꿈 달무리가 무지개처럼 보이면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아지거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잎이 생기게 된다. 달무리가 무지개처럼 찬란해 보이는 꿈 부부 사이가 매우 후전되거나 남에게 자랑할 일이 생김 달이 물속에 비쳐 보이는 꿈 유명인에 관한 기사를 지상을 통해서 읽게 된다. 담배 연기가 무지개 빛으로 고와 보이는 꿈 훌륭한 문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용돈이 생긴다. 영화 구경을 한다. 담장 너머로 앙증맞은 방울새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뜻밖의 좋은 사람이 멋진 파트너가 되어준다. 구경, 만남, 취미생활 등이 있다. 답안지의 문장과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여 새벽역에 떠오르는 샛별스타가 된다. 합격, 당선, 승진, 입학, 학위, 자격취득 등의 길조이다. 대걸길이나 청와대길이 보이는 꿈 이외 후보자는 당선하여 국회에 들어간다. 학생은 영문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대나무 숲이 푸르고 잎새마다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희귀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감상, 행운이 있다. 대문 앞에 국화로 된 화환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조사나 고사가 있고 새로운 일거리로 분주다사하다. 독립문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국조, 국혼이 숨을 쉬는 독립기념관이나 교육의 센터에서 참단 진리의 맛을 보게 된다. 이상실현, 창작, 발명, 발굴, 합격, 강선, 대업성취 등이 있다. 돌산이 보이는 꿈 미래의 밝은 희망이 선하게 보인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라인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 미래에 도전한다. 동굴 속에 싱그러운 꽃이 보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만들어 출판하게 된다. 우연한 인연은 매혹적이다. 동양의 산수화가 한눈으로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주말에 명산대천을 찾아 심신을 수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감상, 구경, 관람, 창작, 아이디어, 출장, 여행 등의 기룐이다. 돼지가 천 물을 다 마시고 점점 커져 엄청나게 커 보이는 꿈 생산업을 하다가 뜻밖의 호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큰 복이 들어온다. 두 개의 애가 서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꿈 두 개의 애가 서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쌍둥이를 낳게 되거나 두 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설립할 아이를 낳을 태몸이다. 두꺼비가 점점 커서 환소만하게 보이는 꿈 돈 없이 시작한 사업이 뜻밖의 기회를 만나 크게 성장하는 등 번창작음 축적 기술 축적 등 암시 두꺼비가 푸른 숲 속에서 보이는 꿈 학생과 재수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 학교에 들어간다. 등나무 사이로 둥근 호박이 보이는 꿈 끝밖에 횡재를 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싯보, 찌보, 임신, 행운 등이 있다. 땅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파란 별천지가 보이는 꿈 신비하고 오묘한 지혜를 탐구하게 된다.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땅 속의 지옥이 보이는 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것을 암시 땅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적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진초 땅 속의 지옥이 보이는 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참회하라는 뜻 땅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문서, 부동산의 필시 경사가 있다. 땅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토지, 임해에 투자하면 땅값이 뛰게 된다. 생산 투자, 재물, 돈 등이 있다. 땅의 흑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꿈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 출판하여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해선같이 나타나 영상의 꽃을 피운다. 멋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땅이 쩍 갈라지면서 고색창연한 궁궐이 보이는 꿈 보물이나 국보급 유물을 발굴해낸다.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마당의 구덩이가 움푹하게 패인 곳이 여기저기 보이는 꿈 집안의 우한이 끓고 질병이 생긴다. 주변 식구나 윗어른이 위태롭다. 막다른 골목 안집이 초라하게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답답한 일만 생기고 눈먼 봉사가 된다. 중단, 실패, 불길 등이 있다. 막다른 골목이 보이는 꿈 하는 일이 이제 종칠대가 되었다. 경영상태가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된다. 말이 뒷발을 쳐들고 달리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꿈 외출,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세일거리가 생겨 분주다사하다. 말이 메어있는 마구간이 보이는 꿈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 여자가 이 꿈을 꿨다면 남편이 부유해진다. 상인이 이런 꿈을 꾸면 백만장자가 될 꿈이다. 맑은 박물 위에 글자가 또렷이 보이는 꿈 새 문명의 꽃이 활짝 핀다. 새로운 학문과 진리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맑은 돌 속에 옥이 보이는 꿈 많은 사람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 보통 자료 속에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되고 행제수로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 맑은 물에 큰 바위가 보이는 꿈 어떤 큰 공적과 업적을 쌓아 입신양명한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 맑은 수석면의 산수와 그림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한다. 맑은 수정이 석순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학문연구, 상품개발, 아이디어, 입신출세 등을 한다. 매우 곱고 오아한 찰추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일신상에 깊은 일이 생기고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 머리를 빡빡 깎은 사내아이가 보이는 꿈 온종일 기분이 잡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길, 시비, 싸움 등이 생긴다. 머리에 두 개의 뿌리나 보이는 꿈 타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 먼 곳이나 하늘 너머로 찰추꽃이 아련히 보이는 꿈 보고 싶은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게 된다. 모래시계가 보이는 꿈 사람과 약속을 하고 계획성 있는 일을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꿈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말다툼이 발생한다. 무너진담 사이로 밖에 내다 보이는 꿈 운세가 트여서 사업 등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임 무덤에서 길조가 보이는 꿈 명예로운 일이 어떤 기관을 통해 달성된다. 무지개의 빛이 어디인지 어둡게 보이는 꿈 이성교체나 주변에 근심이 있게 된다. 무지개의 중간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 보이는 꿈 중도의 좌절이나 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물건이 엉성해 보이는 꿈 어떤 일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믿음성이 부족할 때 표현한다. 미꾸라지가 마당에 즐비하게 보이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이 쏠쏠하게 들어온다. 행제, 재물, 식복이 생긴다. 믹서 트럭이 보이는 꿈 가정, 사회, 조직, 단체, 특수집단 등의 조화 균형, 질서가 합리적으로 형성된다. 조직, 협동심이 있다. 바늘 끝이 예리하게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싸움을 하는 골치거리가 생겨 신경질이 난다. 근심이 생긴다. 바다 밑에 방울 같은 산호가 앙증맞게 보이는 꿈 실속 있는 계략으로 엄청난 일을 척척 해낸다. 알찬 행운의 열쇠가 보인다.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보이는 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과 기술 혁신으로 선진 국제시장을 강타하여 끝둘게 된다. 무척 어렵던 과업과 위협을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회원이 된다. 바다 속의 환이 들여다 보이는 꿈 위대한 힘으로 관력, 대권을 휘어잡게 된 바다 속 깊이에 있는 호화로운 산호 군체들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신기하고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바다 속의 환이 들여다 보이는 꿈 오래된 선사시대의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알게 된다. 바다에 떠 있는 군함이 웅장하고 의용있게 보이는 꿈 국민의 대표자로 북회나 지방의 의등에 나아가게 되고 마음먹은 대로 대업을 이루고 소화성 취함 바닷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꿈 운세가 불길하여 한동안 시련을 겪게 된다. 유가증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바닷물이 유리같이 맑아 보이는 꿈 새로운 문명이 해상같이 나타나 빛이 찬란하다. 깨키묵은 문화 속에 진리가 보이고 새로운 사업이 한눈에 보인다. 바닷물이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고품질이면서 편리하고 디자인도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바위 틈 굴속에 다람쥐 새끼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 귀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상품개발, 창작, 재물, 횡재수 등의 길조가 보인다. 밖에서 들여다보는 집 창문에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꿈 그 집의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일을 환대하게 된다. 반백이 된 머리를 거울에 비쳐 보이는 꿈 객지에 있는 동기 또는 아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있고 완전히 헤어져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국이 공룡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횡재 등의 기룐이다. 밥상 위에 놓인 밥과 국그릇이 동료 친구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꿈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보다도 먼저 승진하거나 집위가 올라간다. 방안에 송장이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식보, 선물 등이 생긴다. 방안에 해골이 보이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질병이 생기게 된다. 시비, 싸움, 소송, 사고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방에 있는 화려한 장롱이 아늑한 공간 속에 우아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대덕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와 같이 따사로운 훈김이 집안에 간불며 잡티신은 사라지고 지금 곧 부귀영화가 들어온다는 희망찬 징조이다. 밭에 고추가 싱싱하게 보이는 꿈 힘이 넘지른 활력소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킨다. 시원한 정신발대를 가져다주고 항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사업의 첫 결실을 얻거나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배 위에 있는 선장이 보이는 꿈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된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배가 갈라진 뱀장어가 보이는 꿈 꿈 속에서 배가 갈라진 뱀장어를 보았다면 이 꿈은 적대시하는 사람이 불운에 빠지길 고대한다는 비열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배꼽이 새까맣게 보이는 꿈 집안의 뜻밖의 애군이 끼고 풍파를 겪게 된다. 실패, 실물, 지출, 질병 등의 불운이 닥친다. 배추 속이 실하고 꽉 차게 보이는 꿈 어떤 일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모교연하게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배추 속이 노랗게 보이는 꿈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본다. 연구, 관찰, 발견 등이 있다. 백합보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얘기꽃을 피운다. 상봉, 경사, 기쁨, 창작, 아이디어, 정보, 소식, 재물 등의 길조가 보인다. 뱀장우가 점점 커져 정보 때만큼 커 보이는 꿈 처녀가 이런 꿈을 꾸면 시집을 가거나 단 꿈에 적고 총각이 꾸면 애인을 찾아 첫 이기를 헤맨다. 승진, 당선, 승리, 합격, 재물, 행제 등의 길조이다. 번개불이 하늘을 수놓으며 고운 구름이 보이는 꿈 진기하고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별빛이 물 위에 비쳐 보이는 꿈 내면의 갈등이나 근심을 의미하며 별빛이 사방으로 분산되거나 깜빡거리며 흩어지는 것은 주의 여건이나 상황이 장애와 곤란에 부딪히긴다. 별빛이 희미하고 어둡게 보이는 꿈 자신이 이루어낸 지위가 흔들려 실짓, 불합격, 사업 실패 등 근심 걱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봄의 경치가 보이는 꿈 마음의 안전성이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꿈이다. 봉황 무늬로 장식된 3층 장롱이 보이는 꿈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도 가래, 가풍 등을 잘 지켜 집안이 태평모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입체적인 예술미를 감상한다. 부모님이 건강해 보이는 꿈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은 행운과 평화를 가져온다. 도악해에 있는 거미가 점점 커져 황소만하게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업의 살림살이 더 알차게 장만하여 부자가 된다. 부처님 그림이 보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다. 명예, 상장, 훈장, 병사 등이 있다. 북두칠성이 흐리게 보이는 꿈 근심할 일이 발생할 흰몽이다. 분홍색 백합이 보이는 꿈 꿈속에 그리던 옛 친구나 애인을 만나 달콤한 얘기꽃을 피운다. 불꽃놀이로 하늘을 수놓아 밝고 아름답게 보이는 꿈 개몽사업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어 이목이 집중된다. 친구, 애인을 만나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관람을 한다. 경사스런 일이 있다. 보근의 당화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꿈 문화의 광장이나 호젓한 곳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달콤한 얘기를 주고받는다. 작품 감상, 명화, 관람, 아이디어, 희망 등이 있다. 보근홍당부가 곱게 보이는 꿈 뜻밖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예쁘고 아리따운 님을 만나게 된다. 그 꽃이 앞에 환하게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운 쾌락천으로 올라가 환희에 찬 맛을 본다. 명화 감상, 구경, 감정, 연구, 발명, 창조 등이 있다. 빛깔이 선명한 마늘이 보이는 꿈 어떤 자연의 신기한 것을 보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연구, 아이디어, 발명, 감정이 있다. 깜이 커 보이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꿈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꿈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공작새가 화려하게 보이는 꿈 멋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예술의 전당, 극장 관람을 하게 된다. 사무실 주변으로 사철나무가 푸르게 보이는 꿈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사와 기쁜 소식을 듣는다. 총회, 파티, 모임 등을 갖는다. 산림이 울창한 숲 속에 고색 찬연한 옛 집이 보이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연구, 발명, 발굴, 재물, 행제 등이 있다. 산에 서 있는 나무들이 허술하게 보이는 꿈 경쟁자와 견주어 자신의 방어가 엉성하고 허점이 있다는 암시다. 산의 숲이 우거져 보이는 꿈 방어태세가 안전함을 암시하며 부자가 된 산으로 만든 장식품이 아름답게 보이는 꿈 멋진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한다. 극장 관람을 한다. 살아있는 어른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꿈 무슨 일을 하든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됨 상대방 얼굴이 귀인형으로 후덕하게 보이는 꿈 상당한 체력가를 만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얻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두 개로 보이는 꿈 상대가 이종성격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 성과 악으로 마음이 가난다. 보이는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